이펙트에게도 약물이 필요해 보인다 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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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진 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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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땅콩후 짤래미 저짤래미에 엘리스트 두 마리 길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쪽은 너무 영양가 없어가지고. 여기 오픈댓. 누가 먹었어지. 크면. 일단. 얘네들 나온건 좋고. 죽으면 되댄 것이다.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. 저구. 아니. 무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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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열판 뭔데 너? 왜 자꾸나와? 무엇을 위한 방열판인가? 뭔가 이상하나? 뭐 잡으면 그만이지. 그런데... 멜벌. 멜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운드가 사운드 이슈로 인한 제접 또 이펙트를 안 꺼내서 유튜브에 영상 빵꾸가 나게 되는데... 상점... 사운드 이슈로 인해 하xx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성히 다 해줄꺼야 암 오우 쉣 정타격 신성 영코던 그 시절 신성 영코던 그 시절 신성 영코던 그 시절 신성 영코던 그 시절 워억 떼딼띠 떼따떼떼 떼따떼 내게 힘을 주어 복시라 아 쟤네들 짜고 사기시는거 많다니까 뭐야 이거 9 놀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... 아까 미라손 계속 뜯어만... 왜 이제 안 나오냐... 프리검... 통계상 뜨면 지는 유물... 미라손... 오늘 하루 통계... 미라손이 뜨면 진다... 서로... 미라손은... 드레기 유물이다... 드레기 유물이다... 미라손은... 이것은 통계가 증명 복보수어도 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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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못하긴 했어야지 복보수어도 되겠지? 아니 왜 축하 안해줌 저열이나 커피나 괜찮을 것 같은데 저열이 조금 더 안전하겠지 보통 후회 규준이 있단거 튀어나오면 좀 아쉽기야 하겠지만 커피보단 낫겠지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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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 카드가 함께 하지 않음 알싸 상점을 두개 보는게 룬축전기 얻기도 좋겠지 damn 미쳤나 미쳤나 미쳤다 어 젤 어 젤 똥같은 대로 아이스크림 삼색 자가색 병번 짜짐새 드래기 이벤트 엘리트 갈걸 와 12골드 가면 신발보다 싼집 아이스크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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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격 학술 나그랬는데 덕분에 항공 두번 씁니다 100이 쎄다 100이 쎄다 하지만 깎아도 그렇게 생각할까 깎아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이스크림 호호 딸기 덥 덥 벽 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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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. 다행히 각 깟까만 아니면 좋겠군 깟까대기방 깟깟깟깟이네 깟깟깟깟깟깟깟깟깟깟 virtual 깁깟깟깟icks 옥흥 옥흥 두번 친다 재생 포션 소각 모음 땡큐 소각 모음 발팽이는 이거면 자바칭 진짜 중요한건 아까나 아니? 왜 이렇게 쎄? 돼지같은 놈 빌자신이 없지만 더럽게 쎄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듯이 이펙트도 발팽이 잡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좀 어 상의적인 듯 반복도 잘하는 문욕 미류러 훈련 흔힘 시리얼 터비 수리 이승 복습 장르 이승 이승 스 복습 장르 안아닌 디펙트 돌멩이 맞는 헬헬헬로월드 헬헬을 안 돼 미친 타격수비 왜 다 뽑음? 미치셨나 타격 한장 빼고 다 뽑았네 버그인가? 버그인가? 이게 버그가 아니면 뭔데 배는 안 맞는 게 낫습니다 배는 안 맞는 게 낫습니다 배는 안vale 쿠키 침 상태 ольно 아 증조 아 증조하게 해줘 아 오예 보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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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언 환자. 예언 환자가 다시 잠들면 이름도 갖고 줘야 되나? 어? 죽이지 말아봐. 이런 앵컨을 고철 처리장 고철 처리장 고철 처리장 오면 너무 슬퍼요. 고철 처리장 얼 눈 전기 전능하신 이펙트 힐 살려주세요 이 정도면 아 네 다이소 오 잠깐만 히힛 펜컨 허어 등코가나 더 할까 파워 많은데 아니 내 버퍼 인마 흠 흠 학습 그래도 단타네 연타 아님 개꿀 어 기계학습도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신성 자네만 나쁘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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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아픈데? 메아리 어디갔냐? 메아리 온몸 우리의 악략 메아리 온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짐장 부서 버리고 말았군. 이펙트 개쓰레기 아이스크림 432에너지 200원 멤버십 포샷 1개 준 하짐석 에반데 하짐석 돈낭비였네 자즈아 아이스크림 432